인쇄업계의 거의 터추 대감과 같은 역할을 해왔던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는 1912년도에 창업된 인쇄업계의 거의 터추 대감과 같은 역할을 해왔던 보진재, 인쇄출판업을 주로 한 보진재라는 그런 회사가 본업인 인쇄사업에서 철수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옛날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사지만 동시에 사업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교훈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보진재의 어제와 오늘입니다 보진재는 고 김진환 창업주로부터 4대째인 김정선 현대표까지 이어져온 가업입니다 창업 당시 상호는 보진재 석판인쇄소라는 석판과 동판으로 미술인쇄를 전문화하는 그런 기업으로 출발합니다 보진재란 상호가 예스러운데 이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보진재란 명칭은 중국 북송의 서화가였던 미불의 서재 이름으로서 보진재의 창업주가 평소 각별히 미불의 서화를 좋아하여 인쇄소의 이름으로 사용하였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창업 당시 규모는 수동석판인쇄기 세대하고 종업원 6명으로 출발했습니다 191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초기까지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대표적인 그런 잡지들이었던 조광, 춘추, 문장, 삼천리 등과 같은 그런 잡지들이 대부분 보진재에서 인쇄가 됐습니다 1924년대 민간기업 최초로 오프셋 인쇄, 간접인쇄기기를 도입했고 1933년에는 한국 최초의 크리스마스 씨를 인쇄하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대학 입학 학력 예비고사 시험지와 각종 교과서도 이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박엽지, 얇은 종이 인쇄에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120개 국가의 성경을 인쇄하기도 했습니다 1996년에는 인쇄업계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되었고 9년 만에 2005년도에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장수기업은 두산이 1896년, 동화약품이 1897년, 몽고식품이 1905년 그 다음에 성창기업이 1916년들과 같은 그런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100년 장수기업에 해당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폐업 이유입니다 4대체 가업을 적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매출에 하락하고 이익에 감소했습니다 업종 자체가 진입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그런 산업이었습니다 결국 일감이 널면 늘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그런 사업구조였고 또 한 가지는 디지털 콘텐츠가 계속 성장하면서 종이류에 관한 그런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는 현재 연평균 15% 정도 증가합니다 결국은 디지털 혁명의 와중에서 도태된 그런 기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1960년에는 보진제 출판사를 세워가지고 사업 다각가를 시도했습니다 다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사업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2009년도부터 10년 연속 적자 형진을 해봤습니다 2019년도의 상반기 매출은 46억의 영업적자가 4억이고 2018년도에는 82억 매출의 영업손실이 9억 정도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인 거죠 보진제는 10일 날 주주총회를 열고 그 다음에 인쇄공장 및 부동산 매각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이로써 이제 전체 사업 가운데 98%가 인쇄업이 차지하기 때문에 거의 사업을 접는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보진제는 특히 경기 파주시의 출판단지의 첫 번째로 입주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인쇄공장과 토지를 145억 원에 지난 9월 3일 날 매각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부동산 처분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놓고 우리가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은 부침의 교훈입니다 모든 현상을 보면 현업에 바쁘신 분들은 그냥 보고 그냥 지나치겠지만 저는 이게 참 그 어떤 현상을 보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첫 번째는 회사 발전에서 역사라는 것은 자주 부채가 된다 부채를 역사라는 것은 소중히 간직할 수도 있지만 그 역사 자체가 자주 기업에서는 부채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시절에 새로운 성장축을 마련하지 못하면 기업은 특정 산업의 사이클, 부침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특정 분야에 특화된 기업들인 경우에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내는 일은 창업에 비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 특정 분야에 특화된 그런 사업구조와 인력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에서는 새로운 어떤 현금을 만드는 영역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는 전문화된 기업, 보진제처럼 인쇄업종에 전문화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인쇄업종 자체의 부침과 그의 운명을 같이 하게 된다 다섯 번째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업종 자체가 기울기 시작하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하강 국면을 벗어나기가 무척 어렵다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 어렵다는 거죠 특히 전문화된 기업일 경우에 그 전문화된 업종 자체가 내려가는 측면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내려가는 추세를 벗어나서 탈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하강 국면이 시작되는 것을 알아차린 다음에 아 이 산업 자체가 사양산업이구나 그렇게 알아차린 다음에 대개 사업가들은 두 가지 대안이 주어지며 하나는 새로운 다른 분야의 성장축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새로운 사업을 하나 일으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절한 시점을 택해서 그냥 업종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해오던 업종을 벗어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인데 보진제 같은 경우는 그런 아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죠 너무나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 퇴출, 그 업종이 사양화될 때 퇴출하는 것을 결국은 성공시키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간 경우에 해당하지 않겠느냐 마지막까지 갔기 때문에 연속해서 한 9년, 10년 정도의 영업적자가 발생하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일곱 번째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키우는 일은 정말 어렵다 변화가 닥칠 때마다 이겨내야 하는데 이번 변화는 가장 큰 변화는 기술변화의 충격을 보진제가 맞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기술변화의 충격의 핵심이란 것은 결국은 책과 같은 종이와 같은 그런 텍스트와 같은 아날로그에서 결국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니까 그런 큰 변화에서 결국은 활자를 중심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인쇄업이라든지 출판업과 같은 부분들이 대부분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사업에서 오래 가는 것은 정답이 없지만 사업에서 몇 십 년을 계속해서 살아남는 것도 장하지만 또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나 기업가들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앞으로는 인쇄뿐만 아니고 출판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많은 그런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멤버십 프로그램 후원자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프로그램에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저에게 질문이나 댓글을 통해서 묻고 싶은 부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분을 선택해서 매일 영상으로 답을 하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분은 이상로님입니다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 정치가 과거에만 집착하고 과거의 문제에만 집착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상로님이 하신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저는 일본은 한국이 가진 소중한 자산이다 이런 이야기를 즐겨합니다 그래서 한일관계가 한참 험악할 때에 공병호TV는 일본이란 자산이란 그런 제목의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가치, 정치, 안보, 경제, 문화 등 수많은 분야에서 한국은 일본과 협력해서 서로서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이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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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